국회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로 이를 방송까지 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던 첼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죠.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, 김연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. 김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검찰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을 기소했습니다.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됐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수사 결과 이 의혹은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를 본 적도 없는 첼리스트가 연인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. 연인은 또 더탐사와 함께 첼리스트에게 술자리 의혹을 인터뷰해달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한편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119.1 준비아 뇌